이게 영업비밀에 해당해서 이 영업은 제 영업입니다.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큰 그림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거는 그래서 뭐 나중에 출발을 하실라 그러나? 도시사로? 아 도시사로요? 미국과 중국의 영토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서해에서 일어날 가능성도 봐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과 영연되는 거예요. 바로 직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하죠. 더 싸우라고 하고 싶은데.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주민회총회 김동연 이사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얼굴 좀 펴세요. 우리 항상 스마일 얼굴 안 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1부가 좀 격했죠. 그렇죠. 사상 관련된 얘기는 사실 논쟁의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두 분을 바라보는 제 표정이 참 어두웠습니다. 저도. 2부에서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달 말의 일모를 앞둔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연장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5억 투자하면 제주도에 영주권 준다 해가지고 또 많은 해외 자본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예전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제주도가 기간 연장과 수정 조건을 법무부에 건의했고 지금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부동산 이민제도가 우리 제주에 미친 영향이 좀 어땠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 박사님 좀 말씀. 일단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저희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의 주범이라는 생각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기가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부동산 투자 이민제라고 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데 기사 댓글 보면 상당히 무정적인 의견들이 많은데 그만큼 감정적인 반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적인 파급 효과 이런 측면만 보더라도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제주 지역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한다거나 경제의 성장을 견인한다거나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5억인데 지금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폭등했잖아요. 지금 웬만하면 신재주에 있는 노명에 있는 아파트가 10억이 넘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아마 도민들은 심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따져보고 효과나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따져보고 이런 부분들을 결정했으면 좋겠다.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연장해야 된다. 이라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조금 좀 위험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조건이 그렇네요.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그리고 이후에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많은 자본들 특히 중국 자본들이 많이 몰려왔던 것 같은데 김박사님의 말씀으로는 이게 그렇다고 제주 경제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부상일입니다. 부상일 변호사님. 그러니까 제주도의 경제 규모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5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할 만큼 규모적인 측면에서 5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절하냐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투자이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제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이 투자이민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가 그간의 투자이민 제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중국에서 투자이민 제도를 활용하는 게 95% 이상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죠. 특정 국가의 특정한 계층들을 상대로 하는 솔리변 사업. 그렇죠. 그거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제주도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을 바탕으로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 아이템이 중국 사람들을 겨냥한 개발사업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전 세계에서 제주로 올 수 있는 그런 개발사업 아이템들을 제주도가 발굴하거나 또는 민간이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안을 받은 다음에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다양성을 제주도가 추구하고 있느냐에서 저는 문제가 더 문제 해결의 방식은 그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종합하면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경제 규모에서 5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서 다양성을 추구하게 된다면 저는 제주도 투자이민 제도는 존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주도가 국제적인 도시로 충분히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관광단지나 관광지 내 휴양 체류 시설에 투자를 할 경우에 영주권을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 자체도 너무 협소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2021년까지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거래 건수가 1909건이랍니다. 그리고 거주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총 5473명 그중에 영주권을 획득한 투자자가 1697명 그러니까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한 외국인이 이 정도 1697명이 영주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게 우리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두 분 다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 그래도 제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한 52.9% 취득세나 재산세나 지방재정수입 확충기여의 17.1% 이런 얘기들이 있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중심의 거주자 증가나 지역사회 정체성 훼손 그리고 자연환경 훼손 이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국 자본을 투자를 유지한다고 해서 일면에 문말한 개발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올 지나다 보면 중산간에 리조트 가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게 굉장히 환경적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필요해 있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제도 자체가 만약에 존속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첫 번째는 아까 부상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상당 부분. 그리고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말 외국 자본이 투자 유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게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가까운 데 많지 않습니까 일본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우리 동남아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요즘 제주도 도정 중에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심난방 정책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부분들까지 확대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 특정 국가에 집중이 돼 있고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도민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면 관리나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제주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 금액을 지금 5억 원인데 이걸 1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건의를 하고 투자자 의무 거주 기간도 제도 개선을 포함시키면서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냈거든요. 제주도에서 그런데 이게 무슨 큰 변화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만 바꾼 겁니까? 금액만 조금 올리고 제가 볼 때 제주도가 이번에 법무부에다 건의를 한 그 내용을 보면 투자 이민 제도가 어떻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없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림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다 보니 하다 보니 이 유사한 사례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투자 이민 제도가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거기는 어떤 펀드에다가 자기가 계좌를 개설을 해서 50만 불 아니면 70만 불 이렇게 금액을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펀드는 부동산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펀드도 있고 또는 다른 목적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렇게 넣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그 기간 영주권이라는 걸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한국에 계속 거주를 해야 됩니다. 계속 거주 죄송합니다. 미국에 계속 거주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자를 했다고 해도 영주권 발급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 제주에서도 그러한 제도적인 보안장치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이걸 얼마나 정말 투자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느냐라는 밑그림이 그려졌을 때 제도 개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제주도에서 건의한 내용은 그냥 금액만 올리고 말만 바꾸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저로서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관광 원래는 제주도 전 지역으로 하다가 관광 단지로 제한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주 쉽게 말해서 콘도나 숙박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해서 영주권을 얻게 된다라는 건데 정말 외국인 투자가 지역 경제 선순환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투자 방식보다 다른 식의 투자 방식이 필요한 거죠. 아까 펀드 말씀을 하셨는데 일종의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와 관련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 기금을 씨드머니로 해서 다양한 제주도의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이나 경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설득할 거냐. 가뜩이나 지금 제주도 지역에서 특히 중국이 관광객이 늘어나고 중국 투자가 많아지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저항 정서적 저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주도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고려가 지금 빠져 있다. 혹은 고민이 없었다기보다는 그렇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게 되면 투자가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투자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게 영업비밀에 해당해서 이 영업은 제 영업입니다.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주도 특히 서귀포 지역에 가면 심장과 관련된 심장외과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의료 인프라가 제주시에서 훨씬 떨어져 있고 또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제주도가 제주개발공사의 한 사업 파트를 만들거나 또는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제주공공의료를 책임지게 하는 펀드를 조성하는 거예요. 방식을. 그러면 해외에서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의 펀드를 만들어서 의료재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데 지금 제주에 있는 사람, 제주의 인구 수만으로는 그만한 의료 소비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큰 그림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외에서 치료를 받고 들어오겠다는 사람들 또는 그런 기관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신 건데 이거 외국인 영리병원. 영리병원이 아닌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제주도가 제주도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제주공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그 공기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하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의료법인을 만드는 과정에 펀드를 조성할 때 그러니까 펀드와 의료법인은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가는 그런 그림도 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깊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양성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고민이 부족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군요. 저는 고민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할 말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거는 그래서 뭐 나중에 출발을 하실라 그러나? 도시사로? 아 도시사로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투자를 받으면 투자를 받은 그걸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뭔가 의료나 복지 이런 부분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회에서는 큰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것이 현실 속에서 이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제주도에서 개선안을 내놨는데 이거 법무부가 수용을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한 번 없어지면 다시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법무부가 이번에 미흡하긴 하지만 이거를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법무부 나름대로 또 필요한 것들을 역제한 제안을 하면서 이게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풍부해지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인 관광객이라든가 중국인 자본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었고 또 그때 사드 사태를 겪으면서 얼마나 학과물에 확 빠져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경험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반중 정서가 일정 부분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제주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대통령 말씀 한마디 할 때마다 정서가 참 출렁출렁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어서 특히나 이번에 대만 관련 발언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중국에서 발끈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아니 이렇게 연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양국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중국 자본이 들어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심들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외교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부상인 변호사는 말씀하셨지만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단 반중적인 정서 이건 논의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부동산 투자의 이민 제도라는 것을 도입해서 우리가 획득하고자 하는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제도로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의문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나저나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중국 별로 안 좋아하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들이 최근까지 최근 몇 년이 아니죠. 역대 대통령들의 발언 수위보다 굉장히 센 발언들을 하셔서 특히나 대만 관련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라는 절대라는 말을 대통령께서 잘 안 하셨었거든요. 그 시기가 항상 중요한데 우선은 한중 수교가 입건한 이후에 꽃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꽃길이 걸어오다가 문제가 된 것이 박근혜 정부 후반을 접어들면서 사드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드의 문제의 원초적인 원인은 사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돼서 그래서 사드 문제가 또 나온 거였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국가 원수가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할 그러할 상황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대만과 관련된 문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글쎄요. 제가 국제정세에 의해 그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만을 침공하는 과정에 미국이 관여를 분산시키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남한 사이에 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높다고 봐요. 중국 측에서. 대만 침공을 할 거냐의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일단 미국의 힘을 분산시켜야 되니까.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대만 문제가 우리나라의 이웃집의 분란 문제보다도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걸 대통령이 입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건 또 상징성이 있어서 굉장히 큰 거잖아요. 지금 이제 결국은 중국과 대만 문제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떤 편에 서야 되느냐의 문제가 바로 목전에 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편에 서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어떤 대결 양상이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정한 외교 그리고 다양한 외교적 루트들 그리고 외교적인 카드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국익이 우리나라의 국익이라고 하는 1대1로 대응이 되지 않아요.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분쟁이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난다면 정말 비극이죠.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평화만큼 평화는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중국을 자극하는 지금 특히 이제 한국 시장에서 수출 시장에서 굉장히 상당한 비중이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아니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속마음인 거고 말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밑에서 실무적인 라인에서 다양한 외교적인 카드들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것이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이냐. 그러니까 미국 가고는 우방이긴 하지만 경제 의존도가 중국 이상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 제재랄지 이런 것들이 가해지게 된다면 결국 미국이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한국 국민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제관계에 대한 두 분의 인식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선 대중국 관련해서 경제적인 의존도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중국 의존도보다 대베트남 그다음에 대미 그다음에 우리가 잘 몰랐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다양화는 이루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와 관계해서 이미 경제적인 제재를 지난 5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그러한 측면들이 고려가 된 상태에서도 이러한 결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양한 외교적 수단 필요합니다. 그럼 누가 그걸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외교적 수단이 적어도 중국한테는 먹히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분쟁이 되면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미국과 중국의 영토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서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과 영연되는 바로 직절되는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결까지 하죠. 더 싸우라고 하고 싶은데. 투자 이민 제도 얘기를 하다가 지금 국제화관계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꺼내고 들어온 이유가 사실 지금 대통령의 발언과 그다음에 양국 관계에 있어서 긴장감이 도는 부분들이 우리 제주에 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산업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제주 관광산업에 있어서는 중국의 의정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 관광업계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고 중국 특수를 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 말은 못하고 있는데 내심 불만의 목소리들이 제주 도내 사회에서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거 지금 대통령의 발언이라든가 지금 이 국제정세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제주도 관광산업에도 이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부분 그러니까 100%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관광이라고 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정서적인 보고 심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영향을 아예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어려운 말입니까? 미치기는 미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영향을 미치겠죠. 영향을 미친다. 저도 우리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몇 프로 성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 3년간 대중국 관광수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바닥을 다 쳤거든요. 그러니까 더 바닥 칠 일은 없고 올라갈 일만 남은 것인데 올라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중국의 시진핑 체제가 어떻게 가느냐 하고도 사실은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대만 문제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완만하게 회복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국제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광산업도 앞으로 판을 짜야 되는 겁니까? 예전처럼 중국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 지금은 태국과 베트남, 그 다음 캄보디아 이런 쪽으로 확 쏠려버렸어요. 그런 측면도 아마 제주와 관련해서 제주 관광과 관련해서 같이 그쪽이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었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예전 같은 판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 박사님 뭐 그렇게 쓰고 계세요? 뭘 쓰는 게 아니고 발을 더듬네. 말하고 싶으신 내용을 쓰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종이에다 화풀이 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전망대 2부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얘기도 좀 나눠봤었고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두 분과 나누면 나눌수록 한쪽의 쏠림 현상은 투자 이민도 그렇고 앞으로의 관광산업도 그렇고 바람직하지는 않다. 앞으로의 다양한 다각화를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사업도 투자 이민 제도 같은 경우도 너무 단순하게만 접근하지는 않아줬으면 좋겠다는 말로 가름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전망대 김동연 이사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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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